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 3끼 먹는 주식은 가끔 한 번씩 먹는 것보다 뭘 먹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현미밥을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? 아니면 백미밥을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? 그래서 현미밥 먹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집에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 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매스컴에 보면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그렇게 여기저기 인터넷 카톡 막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뭐 근거가 좀 있는 얘기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사람을 현미는 천천히 죽이는 독약인데 이게 건강에 좋다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쭉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처음 인터넷에 뜬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막 퍼날르면서 현미 좋다고 해서 먹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당황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 잘못된 얘기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미는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아주 황당무게한 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시간 가지고 어설프게 다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돌아 다니게 됐나 하고 쭉 찾아보니까 제가 민망할까 봐 발표자 이름은 지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블로그에 뜨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게 회자된 내용 같은데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굉장히 아주 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문구를 제가 그대로 요약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완전 낭설이에요 꽤 아는 척했지만 이건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또 아니면 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뭔가 그럴듯하게 추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듯한데 하면서 퍼날른 것 같아요 특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이건 괴변이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괴변이라고 하는 뜻이 형식적인 논리는 있어요 논리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퍼나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논리를 엮어서 혹세 무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그러나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 준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하면서 궁색하게 이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러나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진리로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꼭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냥 우선 여기 첫 번째 이 논제가 나온 주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뭐가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여러 논문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왜 이게 괴변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좀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를 읽어보면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럼 왜 그런지 논리를 펼칠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논리가 뭔가면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그러면 나 현미 여러 달 먹었는데도 괜찮은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먹어본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건데 머리가 꽤 좋은 분 같아요 그거 몇 달 먹어서 죽지는 않지 그러나 현미 속에 있는 독약은 뭐 쥐약처럼 먹었다 하면 피토하면서 죽는 그런 독약은 아니야 확밀한 독약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서서히 죽이는 약이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과연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말에 휘둘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뭘 오해를 했을까 현미 속에는 농약과 함께 뿌려진 비소라고 하는 독극물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99%는 맞지만 1%가 틀린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분명히 농약 속에 비소라고 하는 독극물이 있고 그걸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 큰일 났구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미에만 비소가 있느냐 백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음식에 다뤄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흘러나온 비소가 하늘을 떠다니다가 비 오는 날 남새밭에 내리면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에도 비소 들어 있습니다 또 흘러흘러 강으로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그 물을 생선이 뻐금 뻐금 먹어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면 생선에도 검출이 돼요 그 풀 뜯어먹은 소고기에도 검출이 됩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현미 껍질 속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벗겨서 하얀 쌀을 먹어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꽤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미가 처음 먹는 사람들은 까칠까칠하고 백미보다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이걸로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딱 보고서는 봐라 현미 먹으면 죽는데더라 그러면서 자기 백미 먹는 것을 또 인정해주는 그 논리로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미 속에 있는 비소라고 하는 독극물 사실은 독극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수박도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비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 막 피부도 새카매지고 가려워지고 분명히 나쁜 쪽으로 나타나지만 얘가 너무 적어도 암이 걸린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있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깎아서 그래도 적게 들어있는 백미를 먹는 게 좋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미 검사해보고 백미 검사를 했어요 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러나 얼만큼 많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었는데 내 몸 속에 그 독소가 얼마나 흡수돼서 잔류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은데 과연 그걸 먹었을 때 내 몸 속에 비소가 백미 먹었을 때 더 많이 흡수될까 현미 먹었을 때 더 많이 흡수됐을까 이건 실험해봐야만 아는 문제인데 이분은 이쪽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측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 문제를 찾아보니까 연세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이걸 확실히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게 있어요 논문 제목이 백미를 먹었을 때 현미를 먹었을 때 일단 먹기 전에 쟀어요 백미 속에는 비소가 얼마 들어있고 현미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딱 쟀더니 백미 속에는 비소가 100g당 3.9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어요 백미도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현미를 또 재보니까 5.2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었어요 분명히 더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 속에 이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데 다 그럴 듯해 그런데 이 연구자인 이 한술 씨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일단 먹여 봤어요 먹은 다음에 이 몸 속에 그 비소가 얼마나 많이 흡수돼서 남아 있고 내 몸에 영향을 주느냐를 계산을 했더니 백미를 먹은 사람은 1.9 마이크로그램 정도 몸 속에 흡수돼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버려졌어요 현미를 먹은 사람들은 현미를 먹은 사람들은 0.9 마이크로그램 정도 몸 속으로 흡수가 됐고 나머지는 버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백미를 먹는 사람이 비소가 몸 속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백미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? 백미를 만들려면 섬유질도 다 깎아서 버려야 돼 현미는 비소가 분명히 많이 들어있고 농약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현미 속에 있는 섬유질이 비소를 논개가 일본 외장 팔짱 끼고 껴안듯이 껴안고 대장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과 함께 대부분 버려줬다는 것입니다 백미를 먹을 때는 비소가 조금 적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소의 51% 반절은 몸 속에다 흡수가 돼 얘를 잡아당길 섬유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미 속에는 조금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섬유질이 딱 끌고 또 휘틴산이 얘를 끌고서 대변으로 버려주는데 24%밖에 흡수가 안 돼요 이 정도는 오히려 암을 이기고 면역력을 자극해서 강화시켜주는 일을 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휘둘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일부러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첫 번째 주장한 분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현미를 오래 먹으면 이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루 이틀 먹어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래 먹으면 결국은 휘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얘는 딱 진암철처럼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, 칼슘, 철분, 마그네슘을 얘가 딱 흡착해가지고 태변으로 다 그냥 쏴버리는 거야 칼슘을 먹었으면 뭐해 현미 먹으면 휘틴산이 딱 잡아가지고 다 버려주는데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니까 무슨 병 생길 거라? 골다공증 걸린다 그냥 허그만 해도 가슴뼈 부러져 말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또 철분도 딱 잡고서 다 버려줘 휘틴산이 그럼 빈혈이 생긴다는 거 뭐 어지러워서 낙상한다는 거예요 또 아토피 피부염 그 비소도 또 많으니까 결국은 간을 쳐가지고 간도 염증이 생겨서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겁날 것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 제가 보니까 완전 괴변이에요 그럴듯하게 추론을 했을 뿐이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증명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논문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좀 볼 텐데 우선 몇 개만 보면요 일본 사람들 우리처럼 쌀을 주로 먹는 민족이잖아요 일본에서 Critical Review Food and Science and Nutrition 이 연구 저널 2022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백미를 먹느냐 현미를 먹느냐 일본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논문을 제가 쭉 보니까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백미 속에는 거의 없는 여기 섬유질도 더 많겠죠 또 비타민, 미네랄, 토코페롤, 토코트리애놀, 또 감마오리지나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현미에는 백미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분은 현미 먹으면 결국은 서서히 죽어가다가 이런 병 저런 병 다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논문에는 아까 이분이 얘기한 대로 콜라곤증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이 현미 영양성분 중에는 여기 보니까 UH, HPBR 여러 영양소 중에서 이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올리면서 골감소증, 나이 들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? 골밀도가 이것을 이 영양성분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들어있는 현미를 먹으면 나이가 들어서 골라곤증에 걸릴 가능성을 낮춰준다 이렇게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이면 또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뇌경색도 생기고 협심증도 생기고 고혈압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분명히 이 논문에는 섬유질 버리지 말고 그냥 현미로 먹으면 그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딱 끌고서 대변으로 버려주기 때문에 백미 먹는 사람들보다도 확실히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거예요 검사해 보면 그래서 고혈압에도 백미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논문을 여기 올려놨고 또 심혈관 질환도 훨씬 덜 위험하다 그리고 또 현미는 당지수가 낮죠 백미는 딱 먹고 한 시간 있다가 올라가는 혈당 이걸 당지수라고 부르는데 섬유질이 없으니까 당을 누가 잡아당겨주지를 못하고 그냥 밥 먹고 한 시간이면 혈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현미는 섬유질이 얘를 딱 잡고 천천히 나누어서 흡수되게 해주기 때문에 당지수가 낮아서 뭐 당뇨병에 현미가 좋다고 하는 논문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현미는 백미보다도 마그네슘이 5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에 현미를 먹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실하게 덜 걸리고 덜 죽는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저런 병으로 빨리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현미는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영양성분들이 들어있다 나이 들어서 치매가 제일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논문 하나만 봐도 현미를 오랫동안 먹으면 이런 저런 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질병에 더 유리하다라고만 넘치도록 나오는데 이 논문을 아마 한 편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완전히 추론으로 썼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도 백미 먹는 사람들보다도 현미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더 많이 걸릴까 적게 걸릴까 여기 몇 백만 명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덜 걸린다라고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또 여기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현미를 먹으면 심장병이 훨씬 더 잘 안 걸린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고서 그런 거짓말을 백주 대낮에 그렇게 했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휘둘려 가지고 현미 좀 먹다가 백미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든 사람들까지도 또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발표된 논문 좀 그럴 듯한 것이 현미 속에는 그 껍질 속에 피틴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백미보다도 그래서 그 피틴산이 철분을 딱 흡착해서 버려주기 때문에 피녈이 많이 온다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도 가끔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좀 어질어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현미를 40년 먹은 사람이 카톡으로 이 글을 봤다고 해보세요 맞네 야 나 어지러워 이 빈혈 걸려서 이제 죽으려나 봐 그날부로 백미로 돌아갑다니까 이건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 현미를 주로 먹는 사람과 백미를 먹는 사람들이 진짜 현미를 먹으면 철분을 다 현미 껍질 속에 있는 피틴산이 철분 잡아가지고 다 버려줘서 진짜 피가 다 고갈돼가지고 죽느냐 이걸 논문으로 다 발표를 했다니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논문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전 국민의 37%가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로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백미를 먹는 사람과 현미를 먹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현미 먹으면 피틴산 때문에 철분이 다 흡착돼서 배설되고 이렇게 빈혈이 많이 오나?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철분은 현미에는 100g당 1.1mg이 들어있고 백미에는 0.6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들어있는 건 현미에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봐라 많이 들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틴산이 철분 다 끌어다가 버려준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현미를 먹으나 백미를 먹으나 철분 흡수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미 먹으면 철분 다 버려져서 빈혈 더 많이 걸려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연구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나온 것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막 몰아붙였어요 현미가 얼마나 독소가 많은 줄 아느냐 돼지나 염소나 닭 같은 집 짐승들한테도 쌀결을 먹이면 털이 다 빠진대 닭이 털이 다 빠지고 부스럼이 생기고 막 그냥 돼지도 설사하다가 비쩍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혹시 돼지 키워보신 적 있어요? 저 어렸을 때 돼지 소 키워봤어요 돼지는 뭐 줍니까? 이 저 밥 쌀 씻은 그 구정물 뜬 하얀 물에다가 딩겨 그 현미에서 깎아낸 딩겨 풀어가지고 주는 게 주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그거 먹으면 닭이 털이 다 벗겨지고 돼지는 설사하다 비쩍 말라 죽는데 이건 완전 낭설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 인터넷 제가 쳐봤어요 돼지 사료 뭘로 주느냐 하고 딱 쳐봤더니 지금부터 544년 전 조선시대 태종시대 문헌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쌀결을 가축의 돼지의 사료로 배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어디고 쳐보세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고 또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쌀겨와 보리겨 현미 벗겨는 게 그거죠 딩겨 등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돼지나 모든 돼지의 경우에는 쌀결을 그들은 소화 섭취해낼 소화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하여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1번 아니고 1번으로 쌀겨 등겨가 돼지 사료로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거 줄줄이 몇 페이지가 나와요 검은 돼지 자급 사료 쌀겨와 풀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거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의 주 사료가 사람은 못 먹지만 가축 먹이는 등겨였는데 돼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사람이 먹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아직도 안 지우고 있어요 안 지우고 여기 농협에서 발표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성종실록 55구원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기르는 돼지 사료로 쌀결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문헌이 남아 있어요 이건 뭐 지금도 가보면 쌀결을 등결을 퇴지 사료로 줍니다 털 빠져 다 죽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현미가 얼마나 독극물인지 이 세상 어떤 쌀을 먹는 어떤 민족을 찾아가 봐도 동남아시아 가봐라 태국을 가봐라 우리나라도 대대로 조선 고조전 시대 다 쌀 먹고 산 나라이지만 절대로 현미를 먹지 않았다 백미를 먹었다 아니 일제시대 때 정미소가 들어오면서도 백미가 이렇게 유명해졌지 그 옛날에 어떻게 백미를 다 먹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 디딜빵아가 있었어요 저 그 장난치면서 어렸을 때 컸어요 뒤에 나무다리 두 개 있고 두 사람이 올라가서 딱 눌렀다가 일어나면 쿵 하고 그 밑에다가 쌀겨 그냥 저 나락 나락 넣고 막 찌면은 껍데기만 벗겨지고 그거 벗었어요 그게 뭐예요 현미죠 그걸 가끔 이제 좀 건강이 너무 약해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겉껍질 벗겨진 것을 또 이 돌로 된 그 절구통 속에 넣고 요마 주먹만 한 돌로 비벼가지고 그 껍데기를 하나 더 벗겨서 어떻게 한 주먹 만들어서 축 써서 주는 정도 그 정도였지 주식으로 모든 조상들이 백미를 먹었고 전 세계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 한 번이라도 가봤나 몰라 너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낭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달에 쓴 책을 보니까 쌀을 정밀하게 도정하는 패단은 패단을 염려해서 갱미 갱미는 백미 비슷한 거예요 아니 백미보다는 한 5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백미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미 거칠조 짜입니다 이게 완전 현미예요 현미 조미를 녹봉으로 줘라 그 지금 막 보릿고개 이런 거 있는데 그걸 한꺼풀 벗겨서 속에 꺼만 안 된다 그거 법으로 현미를 줘라 현미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뒤에 막 붙이면서 현미 먹으면 바로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뼈도 다 바서지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고 빈혈이 걸려서 가다가 쓰러져 죽고 그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을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백미를 먹는 걸로 좋아하고 누가 자꾸 현미 좋다고 얘기하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한 달만 먹어보면 더 맛있는데 처음에 거칠거칠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미를 먹으면 그 거칠거칠한 껍질 속에 이렇게 생긴 휘틴산이 들어있어요 휘틴산의 화구조식입니다 휘틴산을 가만히 보면 인, 피, 인이 휘틴산 하나에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인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너무 많으면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물질인데 얘가 가만히 보면 뭔가 빈 손이 몇 군데가 있어요 빈 손 산소 옆에 마이너스 전자만 있지 짝이 없어 그러면 얘는 자기 짝 뭔가 있으면 잡아당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휘틴산은 그 빈 부분에 예를 들어서 칼슘인데 플라스이온 두 개를 가진 칼슘이 들어오면 여기 양쪽에 혼자 외롭게 있는 산소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철커덕 달라붙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연 아연도 면역력 높여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연도 또 옆에 달라붙고 철분도 달라붙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도 현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숫자 보니까 현미에는 이 피틴산이 확실히 많이 들어있어 백미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얘를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도 잡아당겨 아연도 잡아당겨 철분도 잡아당겨 그래서 대변과 함께 다 뽑아간다 큰일 난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미는 분명히 백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양소가 많습니다 영양소 종류로 따지면 백미는 5%밖에 안 들어있어요 현미는 100%가 들어있는데 이 백미를 만들려면 95%는 쌀 눈에서 66% 버려주고 누르스로만 현미 껍질에서 29% 버려주면서 5% 찌꺼기만 먹는 거예요 쌀을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먹는 칼로리의 70% 내지 80%를 쌀로 먹는 민족입니다 중식이에요 한 끼라도 밥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여기서 눈곱만큼만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이게 모아지면 엄청난 것인데 세상에 어떻게 5% 영양소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 피틴산이 뭔가 몇 개는 끌고 나가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백미에는 피틴산이 없냐 있어요 적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백미를 먹었을 때보다도 현미를 먹었을 때 나가고도 흡수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더 완벽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현미는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미를 왜 이런 얘기가 휘둘려 이런 얘기로 휘둘려졌는지 전 이해가 됩니다 백미를 먹던 사람이 몸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현미가 좋아 해서 먹었더니 거칠거칠해 우선 거칠거칠해 그리고 소화가 안 돼 부인이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다가 현미가 좋다고 하는 강의를 듣고 딱 한 달 동안 먹었더니 혈압도 약 끊고 정상 혈당도 약 끊고 정상 너무 좋아졌어요 이분이 화끈해 집에 가서 남편과 흥정도 안 하고 또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있는 쌀까지 현미 쌀 다 버리고 저 백미 쌀 다 버리고 그날부터 현미로 먹는 거예요 남편은 뭐 이거 강의도 들어본 적도 없지 설명도 안 해주지 갑자기 현미가 나오는데 죽겠는 거야 이게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 백퇴된 갔다 와가지고 현미로 싹 바꿨는데 남편이 이걸 죽어도 못하겠다고 계속 나오면 이혼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백미 좋지 영양분 뭐 100%가 있고 여기는 5%밖에 없다 그 정도는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하냐 사람은 다 체질이 있는 것 아니냐 나는 현미를 먹으면 이게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진짜로 대변 속에 현미가 동글동글 그냥 나온대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퇴된을 딱 일주일만 가자고 한번 얘기를 해라 거기 일주일 동안 가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현미는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러면 그때 도장 찍어준다 그리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저녁에 오늘 이 한 끼는 나하고 똑같은 속도로 식사를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현미 난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러면 도장 찍어도 된다 그랬더니 하겠다 근데 뭐 세 번 씹고 삼키네 그래서 아니 오늘 하루라도 나하고 똑같이 백 번 씹으면서 먹고 그러고서 도장 찍든지 해라 몇 번을 이제 더 씹으라고 하면서 그날 백 번을 씹으면서 삼키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밥 먹으러 왔길래 그 대변 속에서 현미 나다리 굴러 나왔습니까? 그랬더니 뒷머리를 북적북적 긁어요 나왔을까요? 안 나왔을까요? 아니 백 번 씹었는데 여기서 다 이미 죽이 됐는데 뭐 얘가 대장에 가서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현미로 나왔겠습니까? 현미를 잘못 먹는 사람들이 90% 이상이에요 그냥 열 번 씹고 삼키는 거야 현미 좋다고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 현미가 장으로 내려가면 얘가 흡수가 안 돼 덩어리가 너무 커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삽니까? 유해균들이 어이구 좋다 하고 그 소화도 안 된 것을 유해균들이 우적우적 먹으니까 막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막 소화는 안 되고 그 독소 때문에 장벽도 다 녹아가지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병이 나요 현미 먹는 사람들의 90%는 지금 잘못 먹고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박수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으로도 차상하게 하나씩 하나씩 왜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 급하게 그 휘틴산을 좀 풀어 제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휘틴산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백미보다 현미는 휘틴산이 많아 그러나 휘틴산은 세 가지에 약합니다 첫 번째 물에 약해 두 번째 열에 약합니다 세 번째 압력에 약해 휘틴산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쌀 겨가 있을 때는 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정미소에서 벗겨내면은 얘가 어떤 병원균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? 그때 이 휘틴산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씨앗을 다른 애가 먹지 못하도록 자극책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물에다가 하루나 이틀만 딱 담궈놓으면 휘틴산은 다 풀어져요 왜 풀어질까요? 휘틴산의 사명은 야! 너 씨앗인데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누구한테 먹히면 안 돼 누가 먹으면 얘가 막 소화가 안 되게 하면서 설사로 그냥 때굴때굴 현미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도록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물에다 딱 넣으면 얘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? 싹이 날 만한 환경이 됐네? 나 사명 끝났어 하고 빗장을 풀어버려요 풀으면 인입니다 여기 인 덩어리예요 자세히 보세요 물에 아주 약해요 제가 다음번에는 몇 시간 담그면 이게 다 풀어지는지까지 다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하루 내 이틀이면 넉넉히 다 풀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싹까지 나죠 그걸 바라연미라고 그러는데 바라연미는 거의 휘틴산이 다 해체가 됩니다 물에 담그르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온도가 높아지면 얘는 또 풀어져요 그러면 생으로 먹으면 그대로 휘틴산이 들어가겠지만 이걸 딱 밥으로 요리하다 보면 부글부글 막 100도씨까지도 끌죠 열에 굉장히 약해요 몇 도시로 물도 그냥 찬물에다 넣는 거 하고 45도 물에 담궈놓은 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건 딱 한 편의 논문을 봤는데 그 팁이 있어요 하루 저녁 담궈놓는데 그냥 물에다가 담궈놓는 것보다는 온수 온도가 한 40도 45도 되죠 따뜻한 물로 담아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풀어집니다 하루 저녁만 담아놔도 거의 해결이 돼요 세 번째는 압력이 높아지면 또 풀어져요 현미밥은 주로 어디다 요리합니까? 압력박소대다 하지 않습니까? 거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미밥을 먹으면 팔채질설로 굉장히 TV도 나오고 유명한 의사선생님이 제 체질을 딱 진단을 하더니 저는 현미를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현미 먹는데 하루 이틀 먹는 거야 괜찮겠지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1, 2년 먹으면 죽습니다 난 40년 먹었는데 40년 먹었는데도 그거 먹기 전에는 이병 저병 막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갈수록 젊어진다 요 먹는 방법까지 제대로 해서 먹으면 이건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요 정말 황당무게한 괴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여러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거짓말 자꾸 나눠주지 말고 그래서 나만 이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요걸로 찝찝하게 현미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유튜브 좀 날라주면서 현미 먹어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먹어라 현미 먹으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괴변이고 오해였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이 먹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